공병호 TV의 공병호 자유당에서는 부정선거를 획적하던 자들은 남다른 야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권력을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사선을 노리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이미 80대의 고령이었기 때문에 그가 서거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통령의 유력한 임무를 추대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선거의 추진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자유당은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에 자유당과 민주당이 여당과 야당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전쟁 이후에 미국의 무상원조가 크게 줄어들어서 민생고가 심해졌고 또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자유당은 국민들의 지지를 이미 잃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두 차례에 걸쳐서 무리한 개헌 추진으로 인해서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는 당이 바로 자유당이다는 그런 낙인이 찍혀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연장에 눈이 어두운 자들은 그런 것을 게이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당은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내무부 관료들과 경찰 그리고 이정재 임화수 등 정치폭력배들을 동원해서 부정선거와 개표 조작을 가명하게 됩니다. 자유당은 전국의 공무원과 경찰 등 공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깡패와 완장부대까지 동원해서 야당의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주민들에게 이승만과 이기붕을 지지하도록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또한 집권여당인 자유당은 야당 창간인들을 가전핑계로 투표장에서 끌어냈고 투표자들은 3인 1조로 투표하게 하고 투표지를 투표함이 늦기 전에 자유당 측 참관인들에게 보여주도록 하는 그런 공개 투표를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유권자들에게 투표 방법을 교육하는 목표로 사용할 것이다 이런 핑계로 가짜 투표용지를 대량으로 만들어 두었다가 투표함에 무더기로 투입하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부정선거 공작에는 경찰이 가담하고 있었고 야당과 몇몇 유권자들이 경찰이 수사는커녕 오히려 폭력을 조장한다고 호소했지만 이를 자유당 후원을 받는 정치깡패들이 폭력소동을 빙자해서 야당을 탄압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제는 선거 전날과 당일날입니다. 선거 전날과 당일날은 더더욱 과간이었습니다. 선거 전날인 3월 14일 자유당은 모든 선거함에 이승만과 이기붕이 찍혀있는 위조 투표지를 무더기로 집어넣었습니다. 3월 15일날 이들은 투표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가 하면 한 명당 투표용지를 20장까지 가져가는 등의 선거 조작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부정행위에는 자유당 소송 정치깡패들이 동원되었고 그 밖의 내무부 소속의 공무원들까지 조직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야당인 민주당은 오후 4시 30분에 언론에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3.15 선거는 선거가 아니라 선거의 이름 하에 이루어진 국민주권에 대한 포악한 강도행위다. 국민주권에 대한 포악한 강도행위다. 이렇게 규정하고 불법 무효임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부정선거 사실이 알려지면서 3월 15일 오후 늦게부터 각지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개표가 시작되자마자 더욱더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개표 중에 자유당 부통령 이기붕의 득표율이 100%에 육박하는 결과가 나오자 국무위원들은 자유당 후보가 95% 또는 97%를 넘어갈 것을 우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정선거가 그대로 폭로될 것을 걱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최인규, 이강학 등 경비전화를 통해서 내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이었을 겁니다. 경비전화를 통해서 이승만은 80%로, 이기봉은 70에서 75%로 조정하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최인규와 이강학 등은 경비전화를 통해서 이승만은 80%로, 이기봉은 70에서 75%로 조정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래야 각 지에서는 간표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부 지방에서는 최병한 내무부 지방국장이 50% 선 조정을 지시해서 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혼란에도 이기봉의 표는 79%로 하향 조정되게 됩니다. 얼마나 무더기 투표지를 집어넣었으면 이런 간표 노리기도 불구하고 79%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자유당의 이승만 대통령은 민주당 조병옥 박사의 석으로 말미암아서 단독 출마해서 86% 득표로 가볍게 당돈되었습니다. 이기봉은 민주당의 장면 후보를 79.2% 대 17.5%로 꺾습니다. 4년 전에 장면 후보가 취득했던 표가 46.4%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7.5%로 뚝 떨어진 것을 보면 얼마나 부정선거가 심했는가를 짐작하고도 남은 게 있습니다. 선거 결과는 3월 18일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이기봉 부탱 부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권력을 가진 자들의 무리수는 그들의 운명을 재촉하고 말았습니다. 야심이 눈을 가렸고 부정선거를 자행한 권력을 쥔 자들의 무리수는 그들의 운명을 재촉하고 말았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